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홍은아입니다. 이렇게 네 마음이 중에서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.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일찍으로 만나 저의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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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당신을 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내 곁에 흘러주어 그게 바로 마지막이지요 우리 지구, 그게 바로 마지막이지요 영원한 만남이 지구 영원한 만남이 지구 영원한 만남이 지구 영원한 만남이 지구 영원한 만남에 지구를